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배우는 건데 쉬운 겁니다. Let out, let's은 이제 쥐저쥐, 마우스가 아니고 마우스 마이스가 아니고 큰 쥐를 말하는 거예요. 쥐새끼처럼 저버리다, 발을 빼다, 쥐새끼처럼 밀고하다. 우리 뭐 이렇게 쥐새끼가 붙으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밀고하다.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Richard said, what choice do I have? 어떤 선택이 있어요? 저는. Only two. I'm scared of. 걱정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죠. One, 첫 번째는 you could give up on이죠. Give up은 포기하다지만, 뭐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 땐 전치사 on을 쓰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Help me find out. Help me, 목적어, 언연구정사. Help me find the way. Who's. 줄을 땡기는 거죠. Has pp가 될 수도 있고, is ing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is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완료로 했었다는 건 뭐 좀 말이 맞지가 않고, 그냥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조정하고 있는 녀석. Who's pulling이 맞겠죠. 뭐 pull the strings는 아는 편이고. I can do it alone. 혼자 할 수는 없어요. Amazon won't even be willing to try. Amazon은 시도조차 안 해요. And two. 그리고 두 번째는 You could settle things with bar yourself. 직접 bar 하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That's for sure. 그건 확실하지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but you can't do that.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You'd go to prison for life. If you 운이 좋다 해도 감방 갈 거예요. If I caught, if I got caught. 혹여 내가 뭐 잡힌다면 그러겠죠. You would get caught. 잡히게 될 거예요. You would know you did it. 내가 당신이 했다는 걸 아니까요. Richard smile. Richard은 seek. 웃은 거죠. You'd let me out. 나를 밀고 하려고요. I would have to. 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헬렌은 말한 거죠. Not if you are not my lawyer. 당신이 내 변호사라면 안 되는 거죠. 말 못하는 거예요. You couldn't say a word. 한마디도 못해요. I'm not your lawyer. 뭐 그렇지만 내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I could have. 고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ABC에 들어갈 단어 다 했죠. 쭉 내려갑니다. On. Pulling. Out. Give up. On 쓰는 거 아시고요. Pull the string. 배우 조정하다. Let out. 소고 버리다 저버리다. 그만두다. 발을 빼다. 이게 우리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To keep. Pink out. 이것도 밀고 하다예요. Think. Find가 아니고. Think out. 밀고 하다. 찌르다. 이건 제가 덧붙인 거예요. 영어는 인포먼 authority figure. 나쁘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당사자,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밀고 하다 이거죠. 이런 쥐새끼 밀고 그러는 거죠. I don't let out my friends here. 친구를 여기에 버리지는 않아요. 친구라 그랬으니까 좀 좋겠었죠. It's late to let out. 발을 빼기엔. 쥐새끼처럼 발을 빼기엔 너무 늦었어. He tried to let out at the last minute. 마적 순간에 발을 빼려고 했다. The criminal let out his accomplice. 공범들이죠. 감옥살이를 피하기 위해서 쥐새끼처럼 공범을 털어놓았다. I can't believe you let me out. Like that. 엄마, 아빠에게 그따위식으로 나를 밀고 해. 나를 밀고 해. 쥐새끼처럼. I'm not telling you anything ever again. 다시는 아무것도 너한테 말하지 못할까요. Don't you dare let me out. 나를 밀고 하지 말아라. 감히 나를 밀고 하지 말아라. 오하죠. 반대되는 거니까. 밀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러면 I will kill you. 죽인다. 명령문 오하 아시죠? 부정명령문 오하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감히 밀고 하지 마라. 그러면 밀고 하면 죽인다. and 쓰는 그런 거 있지만 지금은 부정문이고 오하인 거죠. 뭐뭐 하지 마라. 그 반대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인 거죠. 앞에가 do, 하라, and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don't니까 오하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